케미 화이트 예쁜 애모의 멋진 몸매를 가진 캐릭이죠 출리와 함께 캐콤을 대표하는 여성 격투가로 자리 잡았는데요 먼저 케미의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케미는 베가의 유전자를 개조하여 탄생한 차림 변기입니다 한때는 베가의 아내와 딸의 육체를 베이스로 만들었다는 설정이었지만 현재는 사라졌죠 그리고 베가에게 세뇌되어 암살 임무를 수행합니다 케미와 똑같이 베가에게 세뇌되어 활동하는 클론 부대가 있는데 그들은 베가의 친이 돼 돌스입니다 돌스 멤버 중 디카프리가 케미의 클론입니다 케미는 유일하게 베가의 세뇌에서 풀리게 되는데요 부상을 당해 기억을 잃었던 케미는 우연히 영국의 특수부대에게 발견되고 그리고 델타레드의 이론이 되어 큰 회약을 하게 됩니다 세뇌는 벗어났지만 과거의 악행들이 기억나 고통스러워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한때 동료였던 돌스에게 공격받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섀도를 이용한 출신이었다는 것을 잊기 위해 베가를 쫓고 있는데 진정한 목적은 돌스 멤버들이 걸린 세뇌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델타레드 동료들도 케미의 과거를 알게 되지만 거리낌없이 도와줍니다 케미의 얼굴에 흉터가 있는데 섀도르 시절 발로그와 싸우다가 생긴 상처이죠 케미의 협력자로 출리와 가일이 있는데요 이 세명은 베가를 막는다는 목표로 싸우는 동료입니다 하지만 디카프리와 싸우던 케미는 마음이 흔들려 잠깐 동료들을 버리고 이탈하기도 있는데 나중엔 디카프리의 세뇌도 풀어주고 섀도르 개멸에 공헌합니다 볼스 멤버들의 세뇌도 푸는 데 성공하죠 벨타 레드와 돌스 멤버들이 케미 덕분에 사이가 돈독해집니다 케미는 뛰어난 전투실력을 가졌지만 생각보다 여린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고양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출리와 케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협력관계이지만 코믹스에선 조금 아이러니하게 나옵니다 케미와 돌스 멤버들은 베가에게 세뇌되어 암살 및 공작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출리의 아버지 도라에를 죽인 건 케미였습니다 케미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기에 출리가 용서를 해주고 동료가 되긴 합니다 스트레이트 파이터 영화 속에도 케미가 나오는데요 영국 유명가수 카일리 미노구가 역할을 맡았었죠 이 영화를 배경으로 한 실사 게임 스트레이트 파이터 더 무비도 출시되었고 카일리 미노구가 노출까지 하는 투원으로 실사 캡처까지 했지만 역대 최악의 괴자 게임으로 남았고 카일리의 흑역사와 더불어 마음의 상처까지 남게 되었죠 이 영화를 배경으로 남아있게 되었죠